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저녁에 보내드리는 뉴스화이드 김명준입니다.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젯밤 늦게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조각 첫 낙마한 인물로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 오늘 뉴스화이드에서는요.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섯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밤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긴급하게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먼저 윤 대표님께 여쭤볼까요? 어제 자진 사퇴 변의 핵심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1시에 기자회견을 할 때는 혼인 무효, 위조한 거에 대해서 당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당초의 언론사에서는 사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는 걸로 좀 보다보고 집중했는데. 본인은 옛날에 내가 20대 안 보고 오래된 건데 오래 지난 건데 그것 때문에 처벌도 안 받았는데 왜 장관을 내가 그만둬야 되느냐 계속 하겠다 했는데 어제 저녁 때 갑자기 의사를 바꿨죠. 바꿔서 내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없어서 집을 내려놓는다. 또 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을 나아가십시오. 저를 밟고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밟은 게 아니라 옆으로 치우는 거 아닌가. 밟는 거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워낙 제가 보기에는 현행범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우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하고 좀 긴밀한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청와대에서 청문회까지는 좀 하라. 그리고 일단 후보로 냈었는데 청문회도 못하게 할 권한은 청문회에서 없다. 이렇게 해서 청문회까지는 가라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좀 상황이 바뀌었어요. 첫째는 제가 보니까 청와대 책임론이 좀 불거졌어요. 청와대에서 그럼 검증도 안 하고 뭐 했냐. 인사 소명 자료 보낼 때 국회를 보낼 때 거기에 혼인 그거 관련된 서류가 있었는데 안 보고 뭐 했느냐. 그리고 청와대에서 또 변명을 했잖아요. 그게 여자의 혼인 기록을 지어주기 위해서 한 거다. 그랬는데 당사자가 안경환 장관 후보자가 그게 아니고. 어제 다 시인했어요.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일단 혼인 신고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 좀 불리하게 가고 또 조국 민정수석하고 인사 검증을 했던 조현옥 수석인가요. 그분에 대한 책임론까지 좀 불가 나오니까. 그러네요. 얼른 좀 꼬리 자르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꼬리 자르기 수순일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서도 좀 아는 거 아니냐고 보여집니다. 윤 대표님 말씀처럼 애초 어제 오전 11시에 안경환 법무부, 이제는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 해야겠죠. 정확히는. 애초 11시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을 때만 해도 사퇴 기자회견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오전 11시에 했던 기자회견 내용을 먼저 하나 듣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0년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저의 20대 중반 청년 시절에 저질렀던 일입니다.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즉시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으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치료하면서 제 생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자로서 글 쓰는 이로 살아오면서 그때의 잘못을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제 안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의 오래전 개인사는 분명히 저의 잘못입니다. 죽는 날까지 한시도 잊지 않고 사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그 이후의 제 삶이 학자로서 글쓴 이로서 살아온 제 인생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제 70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어제 김 교수님 저 기자회견 보셨겠지만 애초에 사퇴외 기자회견 아니겠냐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들어보셨지만 앞에 쭉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살았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장관직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다. 마지막에 반전이 있었어요. 어떻게 예상을 하셨어요? 저는 예상을 그렇게 했죠. 어제의 이야기는 해명성 기자회견이 일단 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본인이 깊이 고민을 했다면 사퇴, 정격적인 사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는 봤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좀 낮게 봤는데요. 왜냐하면 어제 했던 이야기들을 본다면 일단 과거 2006년, 11년 전이죠. 인권위원장이 될 때 이 사안을 그 당시에 이미 청와대에 알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 사안, 불법으로 도장을 위조해서 만들었던 몰래 혼인 사안에 대해서 이미 그 전 정부에도 알렸었고 이미 알려진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해하리라고 아마 전 후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진솔하게 해명을 한다면 과거 정부에서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번 정부 인사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리고 해명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의 이미 현재 부인도 알고 있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로 진실로 누이친다라는 그런 진솔한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해명을 할 때는 받아들여질 가능성, 국민들께서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하게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봤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한 어제 오전 11시 이후의 반응들은 사실은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는 몰래, 나 몰래 도장을 위조해서 결혼한 사람으로 날 만들었다. 굉장히 일반 여성들에게는 충격적인 거죠. 저도 여성들 반응을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그동안 나왔던 저서에서의 성인식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 사안이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싸늘해진 가운데 청와대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나왔죠. 국민들이 이 여론이 악화가 된다면 낙마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청와대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안경환 전 후보자의 경우는 오전에는 그래도 정말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보고 정말로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여론들 그리고 청와대의 반응을 보면서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아주 절절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역에 전격적으로 사퇴 표명을 했고요. 아마 그동안 인권위원장 그리고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 살아왔던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동안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부분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그런 국민들의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스스로 낙마를 결정하는 그런 결단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 앞서 하나 들으셨는데 자신의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재학하던 학교에 남녀 학생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내 절차를 거쳐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징계 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다고 요구해왔기에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경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라 부모로서 청원의 말씀을 드린 것이올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쓴 탄원서에는 제 자식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하더라도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최 교수님께 질문 드려볼까요? 나름대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11시 기자회견에서 나름대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지만 이게 오히려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의 악화만 불러왔다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면 돌파를 했는데 결국은 저게 여론에서 받아들인 게 별로 안 좋았어요. 지금 아까 김홍국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여성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영향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도장을 위조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판결문에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청와대가 알았을까 나중에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본인이 저걸 어떻게 해명했는지는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성들로부터도 논란이 많이 됐고 여론이 악화되니까 본인 입장에서 더 이상 버티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학교 문제는, 저 문제는 사실 본인은 압력을 안 가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학교 측의 태도예요. H 고등학교거든요, 저게. 자유령 사립고인데 저 학교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안경원 전 후보자, 전 후보자의 아들이 2학년 다닐 때에 기숙사에 여학생을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면서 학교 교칙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퇴학 처분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교장, 교감 선생님이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줘서 재심 과정에서 퇴학 처분이 변경이 돼서 2주 동안 교육받는 걸로 끝나게 됐는데 그 과정에 안경원 후보자가 아까 말씀하신 본인의 탄원서 같은 걸 냈었고요. 그 탄원서가 받아들여져서 결국은 그 학생, 안경원 전 후보자의 아들이 결국 징계를 좀 약하게 받은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제가 볼 때는 안경원 후보자 입장에서는 탄원서를 낸 거고요. 또 부인이 그걸 전달했는데 안경원 후보자의 부인이 그 당시에 학부형의 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를 고려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정황상. 그렇죠. 그러나 안경원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이 학년을 행사했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 학교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에 비슷한 사례 하나가 있었는데 한 학생이 여학생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 학생이 장이 안 좋아서 트러블이 심하게 생기는 학생이어서 급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아무튼 여학생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퇴학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부모가 재심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그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퇴학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가 비교가 되면서 왜 학교 측이 그렇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형평성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됐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지금 혼인 여성 몰래 도장을 위조해서 몰래 혼인 신고했다가 1976년인가요? 그때 재판을 통해 무효가 됐던 사실이 불거지면 더더욱 혼에 몰렸는데 이거 법 쪽에서는 지금으로 치면 이게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당연히 범죄 행위입니다. 먼저 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나라법상 혼인은 호적법,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법인데요. 그 호적법의 정한 바에 따라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결혼식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당사자 쌍방과 증인 두 명이 연서한 서면을 제출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호적 공무원이 이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법에 의하면 이러한 혼인은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판례를 보면 어떤 판례들이 있냐면 우리나라가 많이 잘 살게 되고 하니까 외국에 있는 특히 조선족 같은 그런 분들이 한국에 위장 취업을 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하고 혼인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 형법에 어떤 범죄가 있냐면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좀 쉽게 풀어주세요.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호적부와 같은 그러한 공정증서 원본에다가 그런 사항을 기재를 하면 국가기관이 농락을 당하고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엄격하게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어떤 사람하고 사이에 우리들 가짜로 혼인한 것과 같은 그런 외관을 갖다가 갖추자. 이렇게 해도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로 처벌을 받는데 더군다나 이거는 안경환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여성과 아무런 합의 없이 그냥 자기가 도장을 파서 이걸 제출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어떤 범죄가 해당이 되냐면 사문서 위조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문서 위조죄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문서 위조죄는 징역형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벌금형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환 교수가 이러한 행위를 했던 75년도 당시에는 만약에 이게 형사처벌로 형사고소가 갔으면 안경환 교수는 징역형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럼 집행유예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실형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안경환 교수가 27살이었거든요. 한국 나이로 치면 28살. 그런데 5살 연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는 22살. 우리나라로 처럼 23살밖에 안 됐는데 그 여자는 쉽게 말하면 대학을 갓 졸업한 정도 여자밖에 안 됐는데 그런 여학생을 상대로 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지금 30년, 40년 전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결혼을 앞둔 그 여자가 자기 호적에 혼인이 되어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흔적이 남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걸 갖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아마 75년도에는 안경환 교수가 모 대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던 더군다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그 갓 대학을 졸업한 여자를 상대로 저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것들은 지금 모든 여자들한테, 여성분들한테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지금 양 변호사님, 정 변호사님 말씀 중에 공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제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요. 인터넷에 그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나머지를 다 잘해도, 99까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나머지 99까지 다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젊었을 때 하는 행동에 대해서 평생 후회하고 살았다는데 그 말조차 믿을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걸렸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경환 교수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 사안을 다시 놓고 보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공적인 영역이라는 사적인 영역이라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됐던 문제였죠. 사실 교제 중인 여성이었고 아까 정혁준 변호사께서는 23세, 23세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하셨는데 70년 내내 대부분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던 것도 맞아요. 또 아예 사이가 없었던 사이가 아니고 교제 중이었다는 것도 지금 인정이 된 부분이고 그러면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건데 왜 그럼 그 당시에 형사처벌까지도 안 했을까요? 당시에 70년대, 80년대까지는 가끔 저런 일들이 불거졌었어요, 실제로.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했었고 또 도장을 위조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엄청난 일을 벌인 것 같지만 그냥 아무데나 가서 목도장 다른 사람에게 파달라면 또 파주는 게 도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형사처벌까지 안 됐다는 것은 당시에 행위시 했을 때 법 감정으로 봤을 때 혼인 무효로 판결로 나올 만큼 명백하지만 또 형사처벌을 할 만큼의 법의 어떤 위중압, 불법의 양과 질에 있었을 만큼은 법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었다고 본 거거든요. 감정적인 문제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뭔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40년이 지난 뒤에도 그런 잘못을 한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한다고 봐야 될지. 물론 그렇습니다. 여성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나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건 맞지만 또 한 가지 무효 결정이 나게 되면 그 여성에게는 그때 당시 호적에는 완전히 결혼과 관련된 서류가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깨끗하게 된다는 것도 있다라는 게 있어서는 보면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안경환 교수에게 그런 말씀이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지금 40년 지난 뒤까지도 돌팔매를 할 정도일까? 저는 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요. 윤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까요? 지금 많은 지적이 나오는 게 청와대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 얘기가 애초에 관련 보도가 나왔던 15일 저녁 때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서 양재열 변호사님 했던 그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1970년대만 해도 여성의 이혼 전력을 없애기 위해서 혼인 무효 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활용됐다. 안 후보자가 직접 소명을 한 뒤에 판단해달라.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너무 안이한 태도, 또 안경환 후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청와대에서 안경환 전 후보를 좀 보호해지려고 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70년대에는 호적에, 어떻게 보면 한 번 결혼했던 사람, 이혼한 게 호적에 나타나면 재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안경환 전 후보에 같이 혼인신고를 했던 여성이 아나운서 쪽을 희망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한 번 결혼한 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70년대에는 그런 소송이 많았다. 실제 그때 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축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도 그럴 가능성도 많다고 봐요. 그럴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같이 일설에 의하면 안경환 후보랑 같이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혼하는데 아주 호적을 깨끗하게 해 주셔서 보내려고 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고 저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안경환 후보가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딱 자른 거죠. 내가 그 상대방 여자를 워낙 좋아해서 여자는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어서 내가 도장도 파고 해서 신고를 했다. 그런데 조금 의심은 사실 가요. 그게 당사자만 도장만 갖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상대방의 호적 등본이라든지 여러 서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혼인신고가 그냥 간단하게 사인하고 도장 하나 찍는다고 될 일이면 아마 혼인 빙자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런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빨리 발을 끊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진실 공방이 있는 거죠. 청와대에서 2006년 인권위원장 할 때도 그때도 얘기 나왔는데 제대로 검증을 안 했고 이번에도 얘기를 확실히 국회로 넘어가는 서류에도 있다는데 제대로 안 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 건을 보고 나다니엘 호돈이 쓴 주홍긋이라는 소설이 생각나요. 그 소설에 간통하는 여자가 평생 A자를 달고 다녔잖아요. 그렇지만 그 여자는 속죄하고 봉사함으로써 구원을 얻고 그 간통 상대자는 목사는 자기 성직자 지위를 뺏길까 봐 양심을 꺼리고 평생 거짓말하다가 막판에 고백하면서 비명 행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경환 후보를 40년 전 거로 우리가 너무 욕한다. 좀 가혹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거는 해도 법무부 장관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정서가 좀 국민들한테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정서도 분명 무시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앞서 CG 좀 보여주세요. 청와대 해명 CG 좀 보여주세요. 1970년대만 해도 그 나왔던 내용. 김 교수님 저 내용을 뒤집어보면 이런 내용 아니에요. 지금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5일 언론 보도 나왔던 그날 저녁에 저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저 말은 지금 분명하게 지금 자세하게 안경환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도장을 위조해서 혼인 신고를 했다는 그 내용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저를 반증하는 그런 지금 내용 아닙니까? 전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 저런 말로 넘어가라 했단 말은 실제로 안경환 후보자가 이런 도장을 위조해서 혼인 신고했다는 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저는 청와대의 자세가 좀 더 엄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지금 장관 임명도 못한 채 지금 내각 출범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정말로 이때 진지하고 저는 분명히 민정수석실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통과가 될 수 있는 후보를 정말로 제대로 사전 검증을 해서 내놓았어야 되고 또 그런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검증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이라는 중요한 정말 국민들의 도덕적인 측면 국민의 신뢰 그리고 법에 대한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신뢰를 갖지 못한 그런 임무를 추천을 한 셈이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전 검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통렬한 책임감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저 사안을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명확한 입장을 청와대가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을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해명이라고 보고요. 이런 사안들이 만일에 반복된다면 청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의 국정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요. 좀 더 명확하게 후보자들에 대해서 사전 검증 철저히 하고 혹시 또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이 내게 눈높이에 맞더라도 야당에 대해서 특히 적절하게 설득하고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협체 틀들을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가 노력해야 되고 또 집권당이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하면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초기에 야당의 공세가 사실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그 역할, 특히 민정수석실,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수석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정도로는 국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통렬한 책임감 그리고 반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안경환 전 후보자의 행동도 납득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게 언론 지적입니다. 뭐냐면 그 전날에는 청와대 측에 이랬대요. 아니 보도 하나 때문에 물러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을 청와대 측에 전했대요. 그런데 막상 어제 오전 기자회견에서는 이랬대요. 이기심에 눈이 멀어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젊은 시절의 잘못으로 평생 반성하고 사죄야 마땅함을 이해하고 있다며 의혹을 모두 시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당에서 요청한 이럴 거면 뭐하러 기자회견을 했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청와대가 알았냐 몰랐냐의 문제를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청와대에서 안경환 후보자한테 그렇게 질의를 했겠죠. 이혼했냐 안 했냐. 이혼했습니다. 거기서 끝났다고 하면 더 이상의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만약에 이혼을 했는데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신 걸 저는 어느 정도 인용을 하고 싶은데 혹시나 정말 살다가 이혼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청와대에서 그렇게 처음에 해명을 했어요. 만약 그럼 우리가 추론해 올 때 청와대가 그렇게 해명을 듣고서 안경환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해서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안경환 후보자는 이거 인터뷰하고 나서 그다음에 방송 카메라 빠진 뒤에 또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내가 2006년에 이미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해명했다. 그런데 그 해명의 내용이 뭔지는 얘기 안 했어요. 이대로 지금 그날 어제 발표했던 내용들을 해명을 했는지 아니면 또 반대로 내가 솔직히 한 1년 동안 살았다. 그런데 그 여성에 대해서 보호해 주고 싶어서 내가 그걸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경환 후보자가 그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해명을 했다고만 얘기했고 청와대가 나중에 10일 후에 다시 물어왔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만약에 안경환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안경환 후보자가 얘기한 내용만 그대로 믿었다고 하면 혹시나 어제 발표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판결문이 유출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판결문 유출되기 전까지 안경환 후보자가 과연 판결문과 동일한 내용을 얘기했을까? 이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경환 후보자가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죠. 나는 판결문에 있는 내용대로 청와대 얘기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그 얘기는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경환 후보자가 과연 어떻게 청와대 얘기했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모르는 겁니다.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그와 관련해서 오늘 토요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정 변호사님께 질문드려 볼게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청와대가 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두고도 양쪽이 지금 말이 다르대요. 안경환 전 후보자는 일주일 전으로 기억한다. 이 사실을 청와대에 설명한 부분을요. 그러면서 의혹 사안 대부분을 해명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이미 청와대가 관련 의혹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어제 오후 6시 반쯤 관련 의혹은 전날 언론 보도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했던 얘기 들어보시고 정 변호사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어제 박수현 대변인 관련 발언 좀 보여줄까요? CG로 보여주세요. CG로 보면 어제 박수현 대변인도 청와대 브리핑에서 우리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안경환 후보자의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놓고도 정 변호사님 청와대가 너무 아니한 거 아니냐. 계속 이런 지적이 나온 대목이에요. 청와대 해명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경환 교수와 그 여자분과의 사이에 혼인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정식으로 결혼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나 살았지는 모르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혼하겠다라고 한 또 그 둘의 합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그 여자 쪽에서 이제 이혼을 갖다가 하는데 만약에 이혼을 하면 내가 이혼녀가 되니까 마치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것처럼 이걸 조작을 해가지고 혼인 무효의 소송을 통해가지고 나를 갖다 깨끗하게 해달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맞는 게 없었어요. 안경환 교수 자신의 말에 의하면 그건 자기가 그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도장을 위조해서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등기 호적부를 갖다가 부실 기재하게끔 만들었다. 이 이야기거든요. 청와대는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무부 자공한직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부실하게 검증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명도 지금 부실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명도 부실하다. 양 변호사님 앞서 동아일보 기사 마지막 부분 읽어드릴게요.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발표 전에 혼인 관련한 문제를 몰랐다.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청와대가 알 수 없는 데다 판결문을 청와대가 본다면 그 자체로 법률 위반한다. 아니 그러면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인사검증 얘기하는데 대체 인사검증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아니 그러면 본인이 입 싹 닫고 있으면 아무것도 청와대를 검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공정 경영과 사적 경영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청와대가 입수한 것은 이혼 결정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혼 그러니까 혼인 무효 가정 부분에서 혼인 무효 심판 결정이 있다는 것까지는 아예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국회에 보낸 문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범죄 경력 자료나 형사 판결문과 달라서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조직 라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문건이 아닙니다. 물론 이거를 처음에 입사한 걸로 알려진 주강도 자유한국당 응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을 통해서 받아 봤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청와대에서 봤을 때 지금 청와대 인사검증은 다른 어떤 기존에 있었던 5대 원칙과 관련된 논란이라든가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부분에 온통 신경이 곤두사에 있는데 여기서 40년 전에 혼인 무효나 이혼과 관련된 극히 개인사를 만약에 안경환 교수가 직접적으로 나 이러저러한 일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캐물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까지 물어보는 것 자체는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더군다나 이거는 확인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게 여기서 이런저런 추론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미 후보자도 사퇴한 바당에 지금 더이상 뭘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와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안경환 교수에게 그럼 우리에게 그때 청와대는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청와대는 뭐라고 들었을 때 이걸 할 수도 있을까요? 이제는 그런 영역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부처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의 인사 과정에서 검증 작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일고 외환관 고치기 격이라 하더라도 지금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로 인해서 검증이 더 철저히 된다는 여론이 끓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 대표님 이거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아니 그러면 지금 청와대가 앞서 얘기한 부분 법조계에서는 선의의 혼인 무효라는 전술로 청와대가 위기를 돌파했던 전략 자체가 아니했다. 이런 지적이 나온답니다. 법조계조차요. 너무 아니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회까지 넘어간 서류에도 혼인 무효 소송 몰래 그게 혼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보지를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팀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쟁이 지는 건 용서가 돼도 경비가 허술해서 지는 건 용서가 안 된다. 전쟁은 하다가 보면 병가지상사라고 질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비 꼼꼼하게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거는 챙겼으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 1년 때 그때는 이기준 부총리 있었어요. 그분도 아마 논문 때문에 그때 몰러나셨는데 몰러나자마자 그때 정찬용 인사수석하고 박정규 민정수석 그대로 아웃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안경환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부총리가 해필이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총리가 해필이면 표절. 논문 표절.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필이면 또 체불. 그러네요. 또 음주. 이런 거로 걸렸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했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양해가 될 수도 있어요. 능력이 워낙 뛰어난데 약간의 이런 문제인데 같이 밀고 나가자. 약간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전혀 모르고 그냥 문 대통령이 청거한 사람이니까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 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밀어서 여기까지 왔다면 국가적으로 봐서 큰 문제라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인사가 이어질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언론 보도에 기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그랬대요. 김 교수님. 혼인 무효 소송 문제는 호적에도 나온다. 그 해당 후보자의 호적에도 나온대요. 청와대가 몰랐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는 알고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 개헌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양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생활의 일정한 영역일 수도 있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상당히 신망이 높았었고 인권위원장으로서도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의 신뢰 그리고 또 법학자로서 예술을 사랑했던 법학자로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친화력이 높았던 측면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방심의 포인트가 아니었나.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으로서 사실은 이 법조계에서 안경 교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역량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검증에 소홀했던 것 아닌가. 사실은 사생활의 영역일지라도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도덕성 또 법감정 모든 부분을 좌우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과거에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낙마했던 이유가 뭡니까? 교육부총리 교육을 담당해야 할 분이 논문 관련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안이고 국민들에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안경환 전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청와대가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일지라도 만일 경우 지금 상황에서 낙마했을 경우는 얼마나 큰 사안이 벌어집니까? 벌써부터 국정동력이 흔들린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엄정하게 검증했어야 했고 또 사생활의 영역일지라도 이 부분이 혹시라도 국민들의 지금의 법감정에 맞지 않을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었어야 했다. 결국은 저는 인사수석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이런 큰 화를 불러왔다. 대신에 여러 가지 앞으로 인사검정에 있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노력도 꾸준하게 교류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께 질문 드려볼까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애초에 청와대가 공직 후보자에게 건네주는 200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검증서만 제대로 검증했다면 안 후보자는 애초부터 법무장관 후보자가 될 수 없었다 주장하는데 그 200개 문항이 대체 무슨 내용인지는 공개가 안 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일까요? 200개 문항 자기 검증서만 제대로 했다면 애초부터 후보자로 거론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그런데 거기에는 이혼에 관련해서는 이혼 전력이 있냐 없냐 이것만 물어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잘못됐으면 정정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려면 아까 양병선 얘기했듯이 개인을 불러서 조사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추가 질의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질의는 해야 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해명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추가 질의 내용에서 안경 후보자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저 얘기를 듣지도 않고 근거도 없이 저런 얘기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만약에 보도가 오보가 아니라고 하면 저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청와대 관계자는 그 당시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입장에서 그렇게 무효수송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안경환 후보자한테 물어봤을 때 대답이 그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입장에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증이 엄격해지다 보니까 이 장관 후보자 하라고 얘기하고 인사청문회 하라고 하면 대부분 사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정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물론 해야 됩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인사검증의 시스템의 중요성이라고 보지만 개인의 사생활이 아주 내밀한 부분까지도 검찰처럼 무슨 수사기관처럼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한계를 뛰어넘고서라도 좋은 사람을 해야 되지만 그게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하는 만큼의 청와대가 조사하기는 어려울 부분이 있었고. 안경환 후보자의 저 몰래 혼인 사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못 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안경환 후보자의 대답에도 일정 부분, 다른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변호사님, 앞서 양 변호사님은 이게 지극히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청와대가 더 추가적인 질의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청와대가 왜 검증 부실한 지적에 시달리냐면 이것을 추가적인 질의로 알고도 나중에 그 내부대로 대응책을 마련해 놓는 것과 이걸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나중에 언론 보도 보고 알았어 하는 것은 국민에게 주는 충격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이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개인의 내면의 사생활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내가 보여주기 싫지만 법에 의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경환 교수가 자연인 안경환 교수가 자기의 은밀한 사생활 정보를 갖다가 만천하에 그것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안경환 교수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매우 매우 중요한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그러한 공직을 담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미국 대통령이 사생활이 있습니까? 한국 대통령과 다르게 높은 공직에 올라갈수록 자기 자신의 사생활은 일정 정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감수하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한 건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거를 내 개인 사생활을 갖다가 보호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죠. 한 가지만 더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거는 지금 민정수석이 누굽니까? 박근혜 정권이나 그 이전 정권처럼 예컨대 어떤 민정수석이면 검사장급 그런 검사가 새로 법무부 장관이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경환 교수 불러다가 이런저런 걸 물어보기 힘들 수도 있을 텐데 현 민정수석은 조국 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 교수하고 안경환 교수는 서울대법대에서 선후배 직원일 뿐만 아니고 같은 대학에서 옛날에는 서울대법대 교수가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거든요. 한 20명 조금 넘은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두 분은 그중에서도 굉장히 친했던 그런 분. 제가 봤을 때 청와대가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무능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방심했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납득이 될 만큼 해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 변호사님 이렇게 질문들을 보면 어떨까요? 이게 동일 비교가 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대선 때 각 후보자의 자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안철수 후보의 딸의 재산을 재산 취득 과정을 공개하라는 그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대선 후보는 개인이기 전에 어떤 공적인 인물이다. 그러면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 그 가족들의 어떤 부분까지 알고 싶어하는 게 유권자들이 알 것이다. 뭐 그런 논란도 많았잖아요. 그런 걸 좀 이렇게 여기에 대입을 시켜본다면 이번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잖아요. 그럼 본인에 대해 사적인 영향 부분을 더 추가질을 통해서 청와대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공직자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를 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공직자, 가장 중요한 공직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줄에서 공개를 해달라는 거고 가족까지 공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가족 명의로 혹시라도 자산을 어떻게 보면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를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가족들도 일정 범위를 해서는 공개 범위를 포함됩니다. 그건 현행 범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거는 안경환 이제는 후보도 아니니까 다시 교수라고 불러드렸는데 교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4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고 두 번째는 재산 형성과 같이 어떤 부패와 관련된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더니 조장을 다른 사람 이름을 파서 혼인시구를 만들어라는 게 가능하구나. 자체의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렇게 틀을 차놓고 보다 보면 근무를 짤 때 이런 거를 걸을 수 있으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거죠. 그리고 아까 물론 정 변호사께서는 가까운 사이이니까라고 말씀하셨지만 교수가 된 이후에도 본인조차도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지를 절친한 후배 교수에게까지 털어나가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반대로 조국 교수의 입장에서는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원칙을 더 지키고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검찰이라든가 사법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위배된 형사 절차에서 위배된 어떤 틀도 아닌 부분을 일일이 캐물어갈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것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윤 대표님. 안경환 전 후보자는 필화도 필요하지만 어제 회견 같은 경우는 말에 대해서 글쎄요, 속내를 정말 알 수 없을 듯한 말을 꺼냈는데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회견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문민화 작업에 제가 쓸모가 있다고 해서 모든 흠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오히려 여론을 악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상조 공정거래 신임 위원장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본인도 많이 문제가 있었고 부인이 어떻게 보면 사설 학원장 하면서 세금도 제대로 안 낸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은 다운 계약서도 적당히 다운이 아니라 그냥 왕창 다운하고 상당히 그렇지만 김상조 위원장이 일은 잘할 거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임명을 강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법무부 장관을 사퇴를 오후에는 했지만 오전만 해도 나도 여성 비하 책도 쓰고 몰래 온인도 하고 여러 가지 흠이 있지만 그거는 과거에 묻고 검찰개혁은 내가 정말 한번 잘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를 했잖아요. 당시는 70년대 그때는 20대예요. 27살. 그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하는 데는 내가 하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니까 지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20대에 40년 전에 일을. 그렇지만 그거는 본인 생각이죠. 본인 생각이죠. 누구를 개혁하고 칼을 세우려면 개혁혁자가 자기 살을 뜯어내는 게 개혁혁자입니다. 그렇게 치열한 게 개혁이에요. 그런데 자기 손이 깨끗하지 않고 남을 어떻게 잠재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우병호 어제 민정수석 재판도 옛날 전 민정수석 재판도 했지만 우리나라 국정농단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검찰에 있잖아요. 그 검찰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고무장갑 끼고 안 되고 맨손으로 깨끗한 손으로. 그런 손으로 어떻게 보면 단두대 세울 사람 세우고 칠 사람 치고 세탁기에 돌릴 사람 돌려야지. 그렇게 자신에 너무 관대했다. 그래서 안경환 후보자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장관 추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국가인권위원장이 제가 할 꼭대기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하고 그냥 재야에 남아서 도와줬으면 훨씬 모양이 좋지 않았느냐. 자기 분수에 대해서 너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결과로는 이긴 합니다만 또 그 말씀도 조금씩 일리가 좀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40년 전까지 너무 비난하지는 말자고. 하지만 본인이 갈 자리 안 갈 자리를 조금 더 냉정하게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김 교수님 그래서 그럴까요. 윤 대표님 말씀이 이어서 오늘 언론 보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검찰 분위기가 싸늘하대요. 한 현직 검사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현직 검사입니다. 혼인 과정과 관련된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조직을 잘 알지도 못하는 범법자가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와서 영의 설 수 있겠느냐. 이런 반응이 지금 법조계 내 주류를 이루고 있대요. 일단은 안경환 전 후보자가 얘기했던 거. 검찰개혁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사와 이런 부분들이 검찰에서는 상당히 정말 기분 나쁘게 우리를 바꾸겠다는 그런 입장의 얘기로 더군다나 인사청문에도 열지 못한 채 낙마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서 검찰 조직 자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경환 교수가 검찰의 법무부의 인사위원도 했었고요. 사실은 검찰 내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경력은 무시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안경환 교수가 그동안 길러왔던 많은 제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조계 검사, 판사 많은 분들이 지금 일하면서 그런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경환 후보자가 당시에 맡게 됐던 책임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검찰개혁은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공수처라든가 또 검경의 수사권 조정 등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정말 상처로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에 그동안 거의 권력화되버렸던 검찰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결국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인사청문회 과정도 제대로 밟지 못한 데 대한 냉소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는 거고요. 또 앞으로도 검찰을 계획하겠다고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은 계속 저는 반발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서 좋은 후보자들 그리고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또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 자정하고 혁신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므로서 검찰이 그동안 권력권으로 생각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검찰의 모습은 김기춘, 우병우 라인과 검사들이 사실상 담합해서 국정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던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국민적인 지상과제가 있는 거고요. 비록 안경환 후보자가 이 부분에 실패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된 임무를 후보자로 인선해서 그 과제를 맡겨야 되고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문화,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우고 민주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법치주의를 만드는 과정이 되는 것. 정말 중요한 과제가 이제는 청와대 인사팀, 민정팀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께는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근거 없는 얘기를 막 할 수는 없으니까 언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인용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저 중앙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이어서 안경환 전 후보자 그리고 조대여 후보자 관련 의혹이 꼬리를 물자 청와대 검증 부실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 이런 기류가 있답니다. 최 교수님.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들이 되는 사안들이 자꾸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검증이 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사수석실이나 검증을 하는 민족수석실 인원 자체가 사실 30명인데 열몇 명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려움도 토로를 했는데 뭐 이제 정부가 빨리 들어서고 어쨌든 긴급 상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의 과정에서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도덕성 이런 것도 많이 보지만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너무 이제 무게중심을 두다 보니 결국은 검증의 부분이 좀 부실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청와대가 좀 더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왜냐하면 이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안 들어가게 되면 한 명이 낙마함으로써 전체 지금 시스템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도 엄청 부담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정수석 라인이나 아니면 인사한 수석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또는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더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잘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좀 더 늦어진다 하더라도 검증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청와대가 앞으로 추동력을 가지고 국정은행에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한 것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이 나왔는데 여당, 더불어민주당 김현대변인은 그랬어요. 안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아마 이 정도 멘트밖에 못할 거예요. 안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대치전국이 풀리기를 아마 기대하는 마음이 담겼을 거예요. 야당의 반응을 볼까요? 자유한국당 김명현 수석대변인 이럽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 이럽니다. 이제라도 사퇴한 것은 다행이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 변호사님, 문제는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로 지금의 인사정국 난맥이 끊기고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 같지는 않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점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안경환 교수가 결국 낙마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또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냐면 지금 조대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5대 원칙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세금, 두 번째 부동산, 그다음에 위장전입, 그다음에 논문 표절, 그리고 병역. 이게 다섯 가지였는데 지금 안경환 교수의 이런 행위는 아까 윤 대표님이 혼인신고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윤 대표님이 결혼을 옛날에 오래전에 하셔서 혼인신고한 기억이 아주 가물가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고요. 혼인신고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가끔 어떤 기사들이 뜨냐면 어떤 여자 연예인을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스토커가 자기 마음대로 도장 파서 혼인신고한 그런 케이스들이 가끔 발생하거든요. 안경환 교수의 행위는 사실 그런 스토커 행위랑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안경환 교수가 내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처벌을 떠나서 작지가 않은 범죄예요. 지금 현 시각에서 봐서도. 아까 검사들이 안경환 교수를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제가 좀 전에 들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왜 그런 말들이 검사들로부터 나오게끔 처신을 이렇게 했느냐.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더 제대로 했으면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일이 더 늦게 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5대 원칙에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안경환 교수의 저런 모습은 정말로 저도 변호사 오래 하면서도 거의 몇 번 보지 않은 그런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니까 차치하고 음주운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5대 원칙 안에 집어넣지도 않을 만큼 위중한 거거든요. 중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음주운전을 또 조대협 후보자가 그냥 면허 정지 정도 수준으로 한두 잔 마신 게 아니고 면허 취소될 만큼 이건 아주 만취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대협 후보자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양규론 선생님,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 딱 정리를 해서 해주셨는데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 사태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파장이 또 불똥이 다른 후보자들에게까지 전가될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의원 불패라고 하죠. 다른 4명 중에서 나머지 3명 같은 경우는 쉽게, 아주 쉽게 청모보고서 채택이 됐는데도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라든가 논문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것을 야권에서 문제를 삼으면서 청모보고서 채택을 미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영향이 나와 있는 것고 그 전에 안경환 후보가 이전에 강경환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말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이걸 일종의 공세처럼 삼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분명히 또 이걸 분리해서 볼 필요성도 있다고 하는 게 강경환 후보자는 문 대통령도 분명히 현재 상황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고 강경환 후보자는 외교부의 현직에 있는 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고 전직 장관들이 검증이 됐다고 지지 성명을 냈고 바깥으로는 유엔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딱히 뭔가 흠을 잡는다는 게 국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안경환 후보자가 이렇게 낙말하고 스스로 자진 사태를 한 것을 계기로 해서 청와대 인사검정 시스템을 다시 검증해 봐야 된다는 것까지는 좋지만 필요한 일이지만 그거를 가지고 또 계속해서 지금까지 했던 공세를 이어간다면 그건 오히려 야권에는 더 역풍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 하나 오엑스로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안경환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엑스로 하나 여쭤볼게요. 정말로 이번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 문제가 대통령이 사과할 정도의 수준인지 그런 문제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 사과할 정도, 대통령이 사과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생각하시면 X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발언은, 각 분들의 발언은 1분씩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게 뭐 사이좋다는 표현은 그렇고 제 오른쪽으로 세 분은 X를 드셨고 제 왼쪽으로는 O를 드셨습니다. 그러면 엇갈리게 이렇게 한번씩 들어볼게요. X가 많으니까 X 드신 김 교수님부터 1분 출발하겠습니다. 일단은 낙마 사태가 이루어진 것. 첫 낙마가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유감스러운 표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전체 사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이미 유감 표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 인사가 다 종결된 뒤에 대통령이 어떤 입장 표명 정도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모든 사안을 다 진행을 한 건 아니고요. 역시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에서 진행을 했던 사안이고 지금 야권이 계속해서 새 정부 출범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발목 잡기하는 양상도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모든 후보를 다 낙마시키겠다. 사실상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물론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낙마를 해야 될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는 할 필요는 있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이번 사안, 한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설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앞으로 잘하겠다.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철저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보필하겠다. 이런 입장은 내놓을 정도는 되지만 대통령 사과까지 직접 나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1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윤 대표님 얘기 1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새 정부가 항구에서 출항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빙하에 앉혀서. 그러는 게 뭐였습니까? 장관 청문회 거칠을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책임이 기초적인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안경환 후보자 사퇴 걸로 봐서. 두 번째 책임은 강경화라든지 조대엽 후보라든지 김상돈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청구하신 분을 조국 민정수자나 이런 분들이 거의 논스톱으로 그냥 통과를 시킨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노라고 할 말을 하라는 게 대통령인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과가 저는 소통이냐 불통이냐의 저는 갈림길로 봅니다. 다만 언제 사과해야 되는가는 그거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과해놓고 인사 강행하면 그럼 뭐하러 했냐? 뭐하러 사과했냐? 누구 놀리냐? 그리고 또 다 해놓고 나중에 사과하면 다 해놓고 뭐하러 인지하냐? 그러니까 어차피 무슨 일을 해도 사과가 쉽지 않은데 사과의 전제는 진정성. 진정성. 그리고 고해성사. 그리고 어떻게 행동으로 오니까 이행. 이거가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있어야 된다. 사과는 해야 되지만 언제 사과해야 되는가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필요해 보인다. 그럼 다시 X쪽으로 넘어가서요. 최 교수님 얘기 1분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무총리 임명하다 3명 낙무하고 2명이 사퇴했습니다. 그랬네요. 사과한 적 없습니다.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사과했습니까?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다고 사과하는 경우가 제가 기억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그걸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고요. 물론 잘못한 게 있어서 인사검증이 부실해서 청와대 입장에서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그분에서 유감을 발표하거나 사과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를 하게 되면 모든 후보자가 만약에 저런 문제가 있으면 또 나와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하나하나 건건히 다 사과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은 지명할 때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지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은 민사수석이나 인사수석실에서 하는 것이고요. 물론 대통령이 그 수석들이나 수석실을 제대로 보고 안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대통령이다, 모든 건건히 다 사과한다? 이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5로 넘어가 볼게요. 정 변호사님 얘기도 1분 들어보겠습니다.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지금 같은 우리나라 상황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꼭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실 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진솔하고 소탈한 모습에서. 그러니까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시기의 생각이 드냐면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방심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낮은 마음에서 진실하고 소탈한 그런 모습으로 국민의 뜻을 갖다 따르겠다. 이런 의미로 꼭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X로 넘어가 볼게요. 양 변호사님은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다. 그 이후 1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사과를 한다면 대통령이 책임으로 돌린다는 뜻이겠죠. 대통령이 책임을 절할 문제라고 봤을 때 굉장히 돌발적인 변수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전에 개인의 사적인 영향과 관련된 거고 40년 전에 기준으로 봤을 때도 형사사법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았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불법의 경중으로 놓고 봤을 때도 아예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정도의 일이었는데 이게 무슨 부정부패라든가 공익에 해를 끼쳤던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물론 국민 감성상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인사 과정에서 걸러내기 극히 어려웠던 개인적인 문제였고 또 안경환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장까지도 지냈던 분이라서 대통령으로서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 못됐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책임을 그리고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다섯 분 제가 귀가 얇아서 그러니 다섯 분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또 말씀하시는 분마다 의견은 또 그럴싸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윤 대표님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그 운영위에 출석시켜서 현재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제 김명현 한국당 수석대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모든 사태에 있어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제라도 잘못 끼운 첫 단추를 고쳐 끼워야 한다. 그 시작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경질이다. 이 부분 갖고 다섯 분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 수석 경질해야 된답니다. 물론 조국 수석의 책임이 작지 않죠. 처음에 5대 비리 대통령 공약부터 그거를 제대로 못 지켰잖아요. 그리고 검증 기초부터 제대로 안 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 기준 부총리 후보를 날리니까 바로 민정수석 그리고 같이 책임을 졌어요. 인사수석이 같이. 정찬용하고 그때 박정규 수석이 책임을 졌는데 이번에도 책임은 자유롭지 않은데 지금은 그런데 정권 초기잖아요. 배가 출발을 해야 되죠. 일본 배가 지금 한산도 앞바다에 와 있는데 빨리 이순신 장군이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자꾸 바꾸기만 할 겁니까?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워요? 소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조국 수석이 잘못한 건 많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빨리 좀 선단일에도 구성해야지 한산대첩이라든지 명량대첩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배도 못 띄우고 있는데 지금 뭐 하자고 자꾸 바꾸기만 하면 언제 소를 키워요? 저는 조국 수석이 잘못한 건 많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경고, 대통령이 경고를 해야 되고 청와대 내 소통을 더 강화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때 박영선 의원 집에 찾아가서 설득하고 다음날 또 찾아가고 중진 의원 집에 찾아가고 이런 소통, 이 소통을 좀 더 강화하는 선에서 좀 넘어가자. 그리고 장관 후보도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 많아요. 강경화 후보도 그렇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 많지만 한미정상회담도 있고 하는 거 많잖아요. 좀 급한 거는 좀 해주자. 반대 의원 반대는 이제 좀 그만하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은 있지만 경질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런데 김 교수님, 여당 내에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여당 내에서 그런 말을 나온대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밖에서는, 그러니까 그동안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에는 밖에서는 할 말을 하는 교수였을지는 몰라도 조수석이 청와대에서는 예스맨이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강단에 있던 교수가 현실 정치에서 역량을 보일지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라는 말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예스맨이랍니다. 예스맨. 100% 믿기는 어렵고요. 그동안 조국 수석이 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이라든가 또는 바른말을 했던 그런 상황을 본다면 저는 예스맨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학자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의 공직 시스템, 국가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절차는 법뿐만 아니라 행정이라든가 다양한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고 특히 세종볼 출범에서 이제는 민정수석실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에 우병호 전 민정수석이 완전히 민정수석실을 권력에 대해서 예스맨하고 비판자들을 완전히 억압하는 그런 민정수석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도 아마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쉽게 예스맨이 되기는 어려운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조국 수석이라고 봅니다. 대신에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통절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첫 조각을 하는 과정에서 인사 시스템에 대한 검증, 그리고 이 부분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통령을 보필하는 일은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본인이 책임감을 느끼고 청와대 내에서도 비서실장이야, 비서실이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 스스로는 그렇게 정말로 통절한 마음으로 이 부분을 다뤄야 되고요. 대신에 정말로 일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인사수석이라든가 민정수석이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 경질 얘기까지 하는 것은 저는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과거에 어땠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곳에서 제대로 검증했습니까? 거의 총리 후보자가 7명 중에 4명이 낙마했고 그다음에 부적격으로 판정난 사람들 다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런 전례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전직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이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더 통절하게 야당도 정말 반성하면서 이번 최소한 출범을 시켜줘야 된다. 이것이 정말 그동안 겨울철에 떨면서 1700만 명의 국민들이 거리에 나왔던 그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민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조국 수석을 비롯해서 이번에 참모들 정말 뼈아프게 책임감을 느끼고 대통령 부피를 제대로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절대 예스맨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 검증 시스템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대통령이 직접 천거한 인물이다 보니까 즉 복수 추천이 아니라 단수 추천하는 시스템에 더 문제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추천한 인물이다 보니까 노라고 말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 없는 게 더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복수로 했는지 단수로 했는지 그 기사가 100% 맞다고 하면 단수로 하는 게 맞겠죠.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수석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석들이 만약에 알아서 그걸 안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잘못인 거죠. 그럼 만약에 단수로 추천을 했는데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면 검증을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만약에 대통령께서 단수로 추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가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번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거 안 한다면 민정수석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 뭐하러 민정수석을 합니까? 그냥 말 시키는 대로 하는 집사정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국 수석이 물론 아까 중앙일보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물론 저는 밖에서 하는 만큼까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다 보면 시스템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는 혼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유로운 상황에서 본인의 살 100% 얘기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까지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계적을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양심에 찔려서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는 있지만 본인이 지키려고는 가치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면 정 변호사님 어쨌든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 왜냐하면 이번 조각 과정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아까 중앙일보 기사를 지금 여기서 처음 봤는데 사실 조금 놀랍고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습니다. 여태까지 민정수석을 누가 했느냐 검사장급 검사가 했단 말이에요. 왜 검사장급 검사를 시켰겠습니까? 검사들은 첫 번째로 사정 전문가고 두 번째로 조직 생활에 능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검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은 검사들이 하는 게 국가를 국정을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다라고 통치자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검사들을 보낸 거였는데 조국 교수는 단순한 학자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된 거를 환영하고 반겼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조국 교수 정도 되면 대통령한테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하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스맨이 아니고 노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생각을 했던 건데 만약에 그 여당 인사의 말처럼 조국 교수가 앉아서 예스맨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자기 역할을 전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자막에도 떴지만 안경환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긴 인사다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조국 교수가 더 친하지만 친할수록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보고 이러이러한 점이 있으니까 좀 어렵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윤 대표님이나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부터 몇 가지 잘못을 했으니까 이제 그만두고 다른 민정수석을 또 세워야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게끔 만드는 지경에까지 상당 부분 올라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양비란 선생님께 이거 하나 여쭤보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안경환 후보자가 비고시 출신이잖아요. 비고시 출신을 안치려다가 지금 불발이 됐는데 그러면 그 후임, 안경환 후보자의 후임으로 또 누가 될지가 또 관심이 지금 언론이 또 관심을 갖고 있던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또다시 비고시 출신을 안치려고 할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그나마 정치인 불폐 신화 등을 이유로 이후로 정치인 출신 중에 좀 안칠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는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아직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국 교수에 대해서도 그렇고 안경환 전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마치 비법조인인 것처럼 다루는 분위기 자체가 저는 고시 출신이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경환 교수에 대해서는 지금 실패를 했지만 교수 출신들을 생각을 했던 거는 내부의 시스템을 잘 모른다고 하지만 오히려 내부의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내부의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거는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 저거는 그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반상 자체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위험부담이 있는지 알면서도 교수 출신을 이렇게 청거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아직까지 이어져야 될 검찰개혁, 전체적으로 사법개혁이라는 것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는 방향에서 찾아야지 아, 교수 출신이 이번에는 안 됐으니까, 말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정치, 아니면 이번에는 그냥 고시 출신 중에서 이렇게 찾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까지가 애초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주세요라고 못 박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윤 대표님, 어제 급작스럽게 안경환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바람에 이걸 과연 오늘까지 시한이 끝났으니까 내일 임명을 일부에서는 강행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지금 언론들은 내일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가 크다,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야당과의 관계는 더더욱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을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원래 오늘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면 내일에도 임명하겠다 했는데 국회에서 지금 협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이해가 돼요. 지금 뭐 한미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달에는 G20 회담도 있고 이게 우리나라 지금 위기가, 두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위기고 하나는 안보 위기 경제 위기는 다행히 세계 경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미국 금리도 오르고 그래서 미국도 괜찮으니까 실업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묻어가는 면도 좀 있어요. 가계부처가 1365조나 되지만 그런데 안보 위기는 너무너무 큰 위기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미국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문정인 특보가 지금도 굉장히 험한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하고 거의 등 돌리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현안이 많은데 외교부 장관을 이렇게 좀 놔도 되는가. 저는 외교부 장관이 정동아파트 15년간 25명이 왔다 갔다 한 거 이거는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제2의 정유라 사건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1년에 두 가구씩 어떻게 보면 학교가 숙주가 돼가지고 조직적으로 이 범죄 행위를 한 거라 저는 이거는 파헤쳐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은 그래도 임명을 해주는 쪽으로 좀 굳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빨리 임명하라고 그랬는데 그 내역을 보면 한승수 전 장관이 80대 어른이고 외교가의 큰 어른 아니에요? 그분이 시켜서 다들 사인했다고 그래요. 그런 점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조금 내우 외환으로 좀 급하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해줘도 우리가 좀 그런 점은 좀 이해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법무부하고 외교부하고 다른 게 법무부는 안경환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비토하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강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는 좀 환영하는 분위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선택이라더라도 야당하고 협치가 무너지고 뭐든 고민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해주는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조금 전에 자막도 나왔습니다마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그런답니다. 강경환은 강경화이고 안경환은 안경환이다? 이건 무슨 말을 내포할까요? 서로 다르다는 얘기겠죠.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는 또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불신들 상당히 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강경환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본다면 찬성 여론이 60% 되고 반대 여론이 한 30% 돼. 두 배 정도로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 외교를 담당할 적임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무장관 후보자와 또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서로 다른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강경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직 외교장관들이 그랬었고요. 또 유엔 관계자라든가 각계에서 충분히 외교장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륜과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국제 무대에서 유엔에서 이미 증명이 됐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작년, 재작년에 유엔 제네바라든가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외교관들이나 또 민간기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경환 후보자가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 정말 대단하다. 우리 외교 어려운 때마다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고 또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정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직접 들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성공하고 있는 한국 여성 정말 유리천정을 뚫고 이 자리에 왔었고 더군다나 그동안의 모든 사업마다 인권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했던 그런 시스템을 가져간다면 국회기라든가 다양한 부분도 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외교장관들은 어떻습니까? 직전에 윤병세 장관, 거의 5년 가까이 했지만 우리나라 외교를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유능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여성 외교관을 우리가 대출해낸다면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G20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는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하려고 봅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는 여성 외교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미 FTA라든가 또는 미국과의 무형마찰 때마다 그쪽에 상대가 여성 외교관들이 와서 우리 외교부를 사실상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한미정상회담 외교안보에 중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출범할 수 있게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험난한 외교 대결이 예정되어 있는데 빠르게 체제 정비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야당도 빠르게 이 부분을 이해해줘야 되고 또 국민들의 지지도 높기 때문에 빨리 결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제대로 우리 외교 역할을 세울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최 교수님께 질문드려 볼까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그렇답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악재지만 안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함에 따라 오히려 강경화 후보자 등 나머지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데는 부담이 줄어든 것 아니냐 이런 셀프 전망도 내놨답니다. 어떻게 보세요? 셀프 전망이 나온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강경화 후보자가 사실은 주 타겟이었어요. 안경환 후보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를 절대로 안 된다고 야삼당이 계속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 입장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경환 후보자가 나온 다음에 타겟이 갑자기 안경환 후보자 쪽으로 갔어요. 그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를 전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랄까 아니면 강경화 후보자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약간 좀 여론이 수그러들뿐만 아니라 여론이 좀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대통령이 분명히 수석고자관 회의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하셨잖아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임명하신다고 보고요.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 청문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 청문보고서 안에서는 좋은 점도 쓰고 나쁜 점도 쓰는 거예요. 이 후보자는 이러이러해서 부적격합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청문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청문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보내면 대통령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즉,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물론 국회와 협치를 위해서 국회가 보낸 청문보고서의 내용을 잘 검토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 의사를 대통령이 밝힌 것이고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대통령이 분명히 임명을 하실 걸로 저는 보고요. 국회도 물론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의사나 생각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청문보고 채택은 국회의 역할입니다. 거기에 본인들이 왜 반대하는지 어떤 점이 잘못돼서 이 사람이 임명되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적으셔서 보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국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잘못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잘못을 했다. 그러면 엄하게 그걸 꾸짖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죠. 청문보고서 채택마저도 안 하는 것은 국회가 일을 열심히 안 하는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할 때도 그랬고 강경화 후보자 임명 의지를 밝힐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의 뜻을 뜻만 보고 가겠다. 국민의 뜻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마 그런 걸까요?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 잘하고 있다가 83%랍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10%. 정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가 한 달 조금, 한 40일 아직 못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80%를 웃돌아요. 비결이 뭐라고 보십니까? 비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빚진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실망한 바가 많았는데 그런데 문 대통령은 오히려 반대로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소탈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잘 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 뜻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지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그냥 일반적인 절차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국회의 동의를 갖다가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헌법에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냐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상,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그냥 인사청문회는 하나의 절차로서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로서만 할 수 있고 그 대통령이 강행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법적으로는 없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럴 때일수록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할 수 있지만 국민 지지가 80%가 되지만 하지만 나는 끝까지 야당을 설득을 해서 강경화 후보자가 여러 가지 흠이 있지만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심지어 전직, 현직 외교부 공무원들이, 외교관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마당이니 그러니 야당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이게 협치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하고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갖다가 해야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임명을 갖다가 하고 그러면 야당은 뭘 할 수 있냐면 헌법재판소장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헌법상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표결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서로 치킨게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만, 이런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 노미를 갖다가 그 막강한 국민들의 지지율을 갖다가 힘입은 상태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양 변호사님, 지지율 얘기 나온 김에 여론조사 나온 김에 호남 지지율을 보니까요. 무려 국정수행 지지도가 99%가 나왔습니다. 제가 뭐 여론조사를 불신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아무리 정권 초기지만 이런 정말 압도적이라는 표현은 부족할 것 같아요. 이게 호남에서 99%라는 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 문 대통령이 호남에서 굉장히 서롱을 많이 겪으셨죠. 호남 홀대론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대선 과정 내내 그다음에 그리고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10년 대선 때 그렇게까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호남이 홀대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공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번에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리고 또 5.18 행사를 갔었을 때 김소영 씨, 희생자의 가족을 안아준다든가 또 인사 과정에서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호남 인사를 중요하는 탕평의 모습 같은 걸 보여주니까 그것들이 일시의 해소가 된 거죠. 호남의 민심이 봤었을 때는 사실은 호남 홀대라는 것이 그냥 정치적인 공세였고 문 대통령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구나. 더하기 실제로 이를 지금까지 봤었을 때는 저거는 이미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반사 효과라든가 아니면 단순하게 소통을 해서 보내줄 수 있는 모습을 넘어설 만큼 국민들의 평가도 이뤄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고 또 예전에 서름도 씻어주고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사실 99%는 저도 보면서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정말 엄청난 지지율이 나온 거죠.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윤 대표님께만 질문 드려볼게요. 글쎄요, 오늘 토요일은 거의 다 같습니다. 내일 일요일 남았는데 오늘과 내일 주말을 거치면서 다음 주 월요일 전국 전망을 한번 해보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는 질풍과 노도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를 선임을 하든 임명을 하든 안 하든 하면 야당이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강경화 장관은 국민의당 대표가 그랬잖아요. 여객선 선장이지 함장급은 아니다. 한국마음에. 그렇죠. 그리고 예산안, 추경 예산 거부까지 시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강행을 하면, 임명을 하면 야당이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은 청문회가 진정은 안 됐지만 조대혁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김상돈 교육부총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뒤에 뭐가 좀 폭로하는 게 계속 나올 수 있어서 계속 좀 어수선한 그런 한 주가 되지 않겠냐 싶은데 이럴 때 진짜 필요한 게 협치죠. 그러네요. 협치는 말로만 협치되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줘야죠. 그래서 대통령도 먼저 야당한테 전화를 좀 하고 야당도 좀 협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분 말씀 들어봤고요. 뉴스바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MBN의 뉴스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